누구일까요? 제가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연령, 다양한 장르 분들과 진짜 콜라보를 진짜 많이 했어요 혼자 하다 보면 그런 갈증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팀처럼 하는 거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그것만으로 확인해줘요 못난 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미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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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